개장 이후 30분이 지났고요. 현 구간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는 이슈 섹터 종목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빙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 구간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소화하면서 코스피는 약보화권, 그리고 코스닥은 1%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2,500선을 좀 시원하게 돌파했으면 좋겠는데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2,5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나요? 엔비디아가 일단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상방이 좀 제한되어 있다라는 흐름을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한 오늘 지금 아침이었던 것 같은데 엔비디아는 빠졌으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가 영향을 안 받고 있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중시가 일단 선행적인 조정을 너무 많이 받은 상황이다라는 점 때문에라도 일단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계들은 아직도 현물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매수세가 접근이 들어오는 모습은 지금 보이고 있지 않으며 장 초반부터 외국계는 콜옵션이죠. 상방 배팅에 대한 옵션 기준도 현재 매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아직도 높은 상황을 한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우리가 국민연금기금의 포트폴리오를 꼭 항상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실 건데 연기금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실게요. 연기금의 포트폴리오를 체크해보시면 금융 부분을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은데 금융 부분에서 주식, 국내 주식이 지금 총 비중이 13.2%고요. 해외 주식에 대한 비중이 34.2%, 채권은 29.4%입니다. 이만큼 해외 주식 비중을 오히려 더 거꾸로 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국내 증시 현황에서는 아직은 자금 집행이 좀 약하다라는 점.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부에서 기금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으로 증시를 살려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굉장히 싼 게 이점입니다. 싼 게 이점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스푼만 더해주면은 그래도 단기 기술적인 반등 모멘템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정부에서 정책적인 모멘템을 가져다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고요. 반도체 내에서는 지금 아직도 그래도 쉽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레거 시장도 안 좋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이 뭐냐면은 실적이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가이던스 내에서 큰 서프라이즈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이던스나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영업이익치는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기대감과 미래 실적에 대한 흐름으로 굉장히 지금 높은 주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지난 시간에 제가 M7 종목의 주가를 통해서 보여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구간 아직도 비싸다는 겁니다. 주가 평가에 대해서 아직 부담감이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두 가지 실적 발표를 좀 주목해보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베스트 바이, 두 번째는 델입니다. 베스트 바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들, 특히나 여러분들 엔비디아나 AMD, 인텔, 게이밍 그래픽카드, CPU를 판매하는 소매 판매점인데 이 소매 판매점의 실적에 따라서 지금 현재 경기나 내지는 반도체 업관들의 판매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SMCI 이슈가 있었던 만큼 델, 이 클라우드 서비스죠.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실적이 좋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 만큼 델의 실적에 발 맞춰서도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실적 발표하고 중요한 것들은 거의 다 끝난 모양입니다만 아직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중간까지는 중요한 실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들이 남아있다는 점 체크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닉스 저는 아직도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점을 일단 강조드리고 싶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이런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 위주로 테마성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중소형주 위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삼성전자랑 SK하닉스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안 좋은 포인트는 레거시가 내년까지 안 좋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지금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트렌드포스에서도 이미 우리가 연간 분기별로 흐름을 예측을 해줬다시피요. 아마 이제 블랙웰에 대한 수출 기준이 나오는 게 아마 내년 2분기쯤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 트렌드포스에서도 내년 2분기쯤부터 HBM 가격에 대한 재상승 퍼센테이지를 이야기해준 만큼 반도체들은 아직은 지금 반발 한 발자국, 반발자국도 아닙니다. 한 발자국 좀 띄워놓고 일단 지켜보셔야 된다. 가격은 싸지만 반등이 나와도 아직 쉽게 큰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가 싸긴 한데 관련해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남아있다. 다음 주 베스트바이 그리고 대례 실적을 꼼꼼하게 체크해봐야겠습니다. 트레이딩 장세인 만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에서는요. 가상화폐를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정권 인수팀이 백악관에 가상화폐를 전담하는 자리를 신설할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의 비트코인. 9만 4,900달러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오늘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관련주를 봐야 할까요? 비트코인을 봐야 할까요? 이거는 사실 정답이 너무 정해져 있는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당연스럽게 비트코인을 사는 게 낫죠. 그런데 비트코인 사는 것도 사실 계좌도 만들어야 되고 복잡하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건데 일단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 상승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거는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 보시면 총 두 가지 섹터입니다. 세 가지죠. 첫 번째는 STO예요. STO 섹터로 나뉘어지는 갤럭시아 그룹주들 아니면 서울 옥션 아니면 이런 관련주들, 경매와 관련된 관련주들이 있는데 STO 같은 경우에는 법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STO는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유사 비트코인 같은 거란 말이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STO 가격이 오르나요?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별로예요. 그럼 두 번째, 비트코인 지분 관련주, 무리기술 투자 아니면 하나투자증권 이런 종목들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업들 보시면 보유하고 있는 비율 자체를 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적고 사실 비트코인의 유동성에 따라 쫓아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지금 현황 구간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우리 기술 투자로 좋은 수익률을 거둔 상황인데 우리 기술 투자는 지금 현재 만 원대 깨져서 9,880원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럼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려면 비트코인이 또 신고가 갱신을 해줘야 돼요. 이게 주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우리 기술 투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주식 증권 시장에 대한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면 우리 기술 투자, 하나투자증권 이런 주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시장 역량의 조정분이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 측면까지 생각해 보신다면 주식과 관련된 포인트들은 조정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우리 기술 투자는 현재 오늘 기준으로 20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일단 1차적으로 노려볼 법하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게임주입니다.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넥슨게임즈,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컴투솔딩스, 네오위즈홀딩스 이렇게 전반적인 종목들이 코인에 대한 투자 아니면 지금 각 자사의 코인을 또 만들어서 투자를 유치를 해주는데 대표적인 게 위메이드였죠. 그런데 위메이드 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인, 비트코인 올라가도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지 마시고요. 위메이드, 완전히 테마성으로 보자면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컴투솔딩스나 네오위즈홀딩스가 있는데 이 섹터들은 항상 꼭 막판에, 막바지에 올라가는 흐름을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떨어져서 보자. 그리고 코인을 완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게임즈랑 넥슨게임즈인데 넥슨게임즈는 일본 법인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완전히 논의입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지금 시장에서 완전히 관심도 바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는 뭘 봐야 할까요? 볼 게 없어요? 당연스럽게 그냥 코인 사시는 게 낫다. 코인도 이제 하나의 자산으로 편입을 받고 평가를 받는 만큼 오히려 이제 일부 자산,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100% 내에서 5% 정도는 코인을 좀 담고 있어야 된다. 비트코인이 비싸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더리움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코인들은 안 사시는 게 좋다. 코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물려도 시간이 지나면 결과론적으로 올라옵니다. 자산, 이제 디지털 금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듯이 금액과 비트코인 가격은 강세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ETF는 어때요? 현물 ETF 짧게 좀 의견 제시해 주시죠. ETF요? 두 배 먹겠다. ETF로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이제 코인 자산 거래소와 관련돼서 만드는 게 귀찮다. 그런데 우리나라 미국 ETF 거래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방법은 코인 사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코인 시장에서 이제 코인 관련주들이 또 힘든 이유가 뭐냐면 세법 때문에 또 자산세도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는 만큼 일단 그래도 접근을 하실 거면 코인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주보다는 비트코인을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세 번째 이슈에서는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방사항과 재건이 함께 올라가는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미국의 미사일에 이어서 영국의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이고요. 반면 푸틴은 휴전을 협정할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죠. 재건과 방산, 양 섹터가 오르고 있는데 어느 쪽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할까요? 우리 세미아나는 그러면 재건이랑 방산이랑 어떤 걸 사고 싶으십니까? 오늘. 오늘이요? 오늘. 그런데 저는 재건을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곧 전쟁은 종료가 되지 않을까요? 그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곧 끝난다. 곧 끝난다. 항상 전쟁이 어느 타이밍에 가장 격화가 되냐면 곧 끝날 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에서 에이텍금스 허용하고 영국에서도 스톰쉐도도 허락하고 결과론적으로 우크라이나가 허락이 딱 떨어지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러시아 본토를 바로 때려버리고 있어요. 어제 시장을 보시면 나스닥 미국 시장 어제 기준에서 하락이 나왔는데 엔비디아 때문에 하락이 나온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왜? 어제 시간 장중에 우크라이나가 스톰쉐도를 통해서 공격, 러시아 본토를 타격했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미증시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재건은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은 그럼 언제 더 활발하게 이야기가 나올 거냐면 트럼프 임기, 재임기간 들어갈 때 언제입니까? 내년 1월부터요. 이후에 더 강하게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전쟁이 더 커지면 어떡하나 라는 관점입니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휴전과 관련된 포인트를 이야기했을 때 원하는 게 우리는 EU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러시아는 본인 본토를 타격받고 있으니 핵무기로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이 전쟁의 확전에 관련된 포인트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산주를 좀 보는 게 더 훨씬 괜찮다고 생각해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와 관련된 포인트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방산주도 보시면 트럼프 수혜주입니다. 왜? 우리나라 방위비, 지출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산주도 수혜주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현황 구간에서는 재건주들이 선행적으로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가격적인 부담이 좀 덜한 부분과 그리고 지금 현재 전쟁이 더 추가적인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방산주를 조금 더 보자. 오늘 방산주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요.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쟁 말미에 전쟁이 격화하는 경향이 있고 시장에서는 확전을 좀 더 비중 있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재건보다 방산을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확인해 봤고요. 이제부터는 종목을 본격적으로 좀 다뤄볼 텐데요. 먼저 15일에 저희가 편입한 세진중궁업 14% 넘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계속 들고 가도 될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홀딩하고 더 끌고 가야 됩니다. 수익률 20에서 30%까지 끌고 가야 돼요. 이 세진중궁업 같은 경우에는 LNG 필수 부품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최근에 보시면 LNG 가격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LNG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는 수익성 약화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LNG 관련주들 트럼프 수혜주죠. 트럼프가 LNG를 확대하겠다.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점. 두 번째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시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라도 추가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연말이 되면 러시아가 현재 유럽에 공급하고 있는 천연가스 공급 계약이 끝납니다. 그만큼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 변동성은 굉장히 더 뛰어올라올 수밖에 없고요. 그에 발맞춰서 LNG, 조선과 관련된 우리나라는 그럼 이 LNG 섹터에서 가장 맡고 있는 거는 LNG 조선입니다. LNG 조선 관련주들은 아직 더 올라갈 자리가 남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흐름 한번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에서 30%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 열려있다고 합니다. 관심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오늘의 탑픽도 만나볼까요? 조금 전에 방산 관련해서 후발주자로 급등할 수 있는 기업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늘은 현재가 바로 4,28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스페코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코 네 전쟁 관련주. 그렇죠. 어제 먼저 선행적으로 한일단조와 스페코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계 그리고 방산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스페코 흐름을 딱 아침부터 흐름 보시면 마이너스로 출발했습니다. 마이너스 5%로 출발했는데 지금 어때요? 양봉, 보압권까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어제 시장의 흐름을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어제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방산주 쪽으로 수급 이동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다 설명드렸다시피 에이테큼스가 어제예요. 어제 에이테큼스가 어제인데 이제 새벽 기간 중에 영국에서 또. 스톡셰도. 바로 뭐 하루보가 들러가지고 바로 그냥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목적은 이겁니다. 러시아 본토 타격하고 러시아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잃어버린 용토를 대해서 교환을 하겠다. 그렇죠. 협약을 하겠다라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전쟁 확정과 관련된 우려감은 시장에서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스페코, 한일단조 이렇게 선행적으로 강하게 올라갔던 방산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핵교리 개정과 관련된 이야기도 동일시하게 나왔죠. 핵교리 한다고 해놓고서는 또 트럼프랑은 휴전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일가에서 이제 하락 조정이 나오면서 끝났었는데 일단 당장에는 재건 쪽보다는 이 전쟁의 확전 쪽으로 시장의 뷰가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코 차트 보시면은 오늘 기준으로 어제 기준으로도 종가의 20일 이동 평균선이 딱 끝내놨는데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 21일 이동 평균선을 지금 위로 안착시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실 수 있습니다. 이 위로 어제 종가가 지금 보시면은 4,005원입니다. 그러면은 4,000원 언도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목표가는 4,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장 직후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 섹터 종목까지 한 번에 확인해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